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녀나입니다. 영자신문읽기 이번 시간은 영화에 대한 기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위플래쉬라는 영화입니다. 자, 음악에 관한 영화가 되겠고요. 제목을 통해서 한번 주제가 되는 기사의 내용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위플래쉬, 그래서 영화 제목이 나왔고요. Aggressive teacher pushes a student to limit, 이렇게 나왔네요. 자, aggressive라고 하면 공격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지나치다라는 의미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He pushes his student to limit, 이렇게 나와 있죠. Limit는 한계잖아요. 어떤 사람을 한계에 몰아붙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학생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끔 계속해서 다그치다, 몰아붙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된 기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들어볼게요. whiplash, aggressive teacher pushes his student to limit. so when watching the film that is basically about a cruel band teacher pushing his students to exceed their artistic limits, it is hard not to compare the scenes with teachers in Korea, who would gladly endure hardships to see their students' excel. 네, 이 위에 플래쉬라는 영화는요.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도록 학생을 가혹하게 다그치는 선생님,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몰아붙이는 선생님, 그리고 이 교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노력의 정도가 관객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영화 줄거리보다도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한국 교육계,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열에 대해서 참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기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Today's Keywords 확인해 본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First impression Relatable Zeal Today's Keywords 중에 Be compelled to 있었습니다.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라는 뜻인데요. First to 지난번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원래 컴펠이라고 하면 강요하다 라는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에 나온 단어 hardship 있는데요. 한 단어예요. Hard는 어렵다는 뜻이 있죠. 여기에 ship을 붙여서 그 명사로 만들어준 표현입니다. 역경, 어려움 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oday's Keywords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키워드들이 녹아있는 기사 이제 보시겠습니다. The first impression viewers in Korea may get from the music drama film.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라는 뜻이죠. 첫인상인데 누가 받는 첫인상이냐 하면 viewers in Korea 한국의 관객들이 받는 첫인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viewer라고 하면 관객이라는 뜻도 되고요. 시청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 첫인상은 may get from the music drama film. 음악, 드라마, 영화인 이 영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첫인상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지금 전체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쉼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또 볼게요. Whiplash라는 그 영화를 보고 아마 첫인상은 이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장을 끝내지 않고 which로 연결을 또 해줬어요. Whiplash라는 영화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자, 이 영화는 premiered in mid-march 이렇게 지금 중간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premier라고 하면은 시사회를 하다 혹은 개봉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개봉했을 때가 mid-march이니까 3월 중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국의 관객들이었다면 아마 첫인상이 could be that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이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 똑같은 첫인상을 누구나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첫인상이라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요. could be that the film's plot is quite relatable plot 줄거리라는 뜻이죠. 이 영화 줄거리가 quite 꽤 어떠냐 relatable relate라고 하면은 관계를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내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즉 공감이 간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줄거리구나 라는 첫인상 아마 한국 관객들이 많이 느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니까 Koreans are known for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엇무엇으로 알려져 있다는 뜻이죠. 오늘의 핵심 패턴에서 자세히 보실 부분입니다. 자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알려져 있나요? their high zeal and eagerness for learning learning이니까 학습입니다. 학습을 위해서 high zeal zeal이라고 하면 열망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교육열이 그만큼 높다는 뜻 그리고 eagerness 라고 해도 마찬가지 뜻인데요. 배움을 향한 열정이 정말 높은 그런 국민들이다 라고 이제 한국인이 그렇게 알려져 있죠 라는 문장을 구성을 해본 내용이고요. 보니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from as early as kindergarten as early as 는 가장 빠르면 이때부터 라는 뜻이거든요. from 이 앞에 붙어서요.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we are compelled to outdo others 자 outdo 라고 하면 조금 어떤 이미지 감이 잘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do는 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고 out이 붙으면 더 잘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outdo others 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경쟁의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and compete fiercely in school 그러네요. 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정말 맹렬하게 경쟁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fiercely 는요. 맹렬하게 용맹스럽게 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at work 직장에서도 그렇고 and in society in general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사회에서 그 다음에 나와있는 in general 일반적으로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쟁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는데요. all for prosperity and success in life 인생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prosperity 라고 하면 금전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success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경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영화와 많이 공감하게 된다.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깐요 영화를 볼 때 watching the film that is basically about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누구에 대한 영화냐 a cruel band teacher 에 대한 영화라는 것이죠. 아주 잔인한 밴드를 이끌어가는 그 선생님에 관한 영화다. 자 그 영화를 보고 있으려니까 어떠어떤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그 band teacher 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뒷부분에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pushing his students to exceed their artistic limits. 그렇죠. 자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또 push 가 또 나왔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고 다그치는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이죠.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 하라고 exceed 너희들은 넘어서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exceed 는 넘어서다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their artistic limits 예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한계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라고 다그치는 잔혹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it is hard not to compare the scenes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장면 장면들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hard not to compare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니까요. with teachers in korea 한국의 교사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겠군요. 한국의 교사들 하면서 후로 관계대명사로 이어졌습니다. who would gladly endure hardships to see their students excel 이렇게 나왔네요. gladly 기꺼이 참는다 hardship 역경이 있어도 선생님이 한국의 교사들은 기꺼이 참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엇 하기 위해서 to see their students excel excel 이라고 하면 탁월하다 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학생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역경을 서슴지 않고 견디는 교사상과 비교를 안해볼 수가 없군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위플래시의 경우에는 학생도 학생이지만 학생들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다그치는 선생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교육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이 기사 내용은 길기도 하고요. 문장이 복잡하기도 했는데요. 주어, 동사 잘 찾아보시는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면서 정리할게요. whiplash aggressive teacher pushes his student to limit The first impression viewers in Korea may get from the music drama film Whiplash which premiered in mid-March could be that the film's plot is quite relatable. Koreans are known for their high zeal and eagerness for learning. From as early as kindergarten we are compelled to outdo others and compete fiercely in school at work and in society in general all for prosperity and success in life. So when watching the film that is basically about a cruel band teacher pushing his students to exceed their artistic limits it is hard not to compare the scenes with teachers in Korea who would gladly endure hardships to see their students excel. 잘 듣고 정리해 보셨나요? 이제 오늘의 핵심 패턴 보시겠습니다. Today's key expression 은요. A be known for be b로 알려져 있다는 뜻이고요. known 대신에 famous 를 써볼게요. 그래서 b 동사도 is 로 한번 바꿔보고요. a is famous for b a 는 b 로 유명하다 동의어입니다. a is well known for b 하면 well 이 들어갔기 때문에 a 는 b 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반대말로 a is notorious for b 하면 a 는 b 로 악명이 높다 라는 부정의 뜻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he is known for being overly honest 그 사람은 지나치게 솔직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known for 라고 할 때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할 때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전치사 for 와 같이 쓴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fun facts 로 넘어갈게요.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연설문 중에서 발췌해서 보여드립니다. 미셸 오바마가 한 연설인데요. 제목 한번 볼게요. rewrite old scripts that define you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의 이름은 연설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함께 제목에 등장한 것입니다. 자 연설의 제목이 rewrite old scrip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write 다시 쓰라는 거네요. scripts는 대본이라는 뜻인데요. 낡아 빠진 대본 다시 고쳐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대본은 that define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fine이라고 하면 정의하다 라는 뜻이죠. 혹은 규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define이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속에 나를 넣어주는 그 같은 구식의 낡은 script 대본은 각본은 다시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연설이 길었겠지만 이번 시간은요. 아주 짧은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내용 이제 보시겠습니다. anyone who's achieved anything in life knows that 자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보니까 achieve가 나왔죠. 달성하다 성취하다 그렇다면 anything in life 라면 인생에서 정말 뭐 하나라도 달성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뒤로 넘어가 봐야 알겠지만 이 문장은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인생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하나라도 달성해본 사람이라면 알거에요. 무엇을 아느냐 하면 when things get hard 일들이 어려워지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면 that's not always a sign that you're doing something wrong. 아 왜 이렇게 일이 어렵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sign은 징표 표시 그런 뜻인데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아 뭔가 잘못되고 있다 라는 그런 표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that's often a sign 또 나왔네요. 징표 표시라는 뜻이고 that you're doing something right 뭔가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진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니까요. those hard times are what shape you into the person. 아 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shape 이거 때문에 shape은요. shape a into b 이렇게 알아둘게요. a를 b로 만들어주다. a를 b로 형성시켜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들이 hard times 이죠. 이 어려운 시기들이 당신을 이 사람으로 형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이 필요하다.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냐면 your meant to be 이렇게 나왔죠. 구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be meant to be 라고 하면 뭐뭐 하도록 운명 지어진 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나의 운명이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즉 너무나 상황이 항상 좋다고 해서 올바른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어려움을 겪어야 목표도 달성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중에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펀팩스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함께 학습하신 내용도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보기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새로운 기사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